서울 압구정 로네오역에 위치한 W.Y. 지권대표 원장 유원희 원장님이요? 원장님이십니다. 저 인플란트 해야 되는데? 와 우리 원장님 와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몸을 만드셨죠? 자기소개 정말 길어요. 논문인데요 자기소개가? 대단하십니다.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이제 계속 포지션 하세요. 읽을게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떠나서 뉴저지 주입당에서 DMD 학위 취득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MPH 의료 측정 행정을 수료하셨습니다. 89년 미국 치과의사 명허 취득하고 뉴저지 에디슨에서 개인치과 및 랜드마켓 치과 명허 7년 운영했고 97년 대한민국 치과의사 명허 취득. 와 이건 뭐 미국고 한국고 대단하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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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